바닷가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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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사람들 나오는 곳입니다.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아직 그 한국은 32도 인데 여기는 28도 입니다. 어떻게 베트남이 더 시원하네요. 여기가 더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더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치민 딴산옷 국제공항 바로 앞에는 호치민 시내입니다. 호치민 딴산옷 국제공항 2층입니다. 2층, 2층은 입국장이죠, 입국장이 아니고 출국장. 2층에서 타고 1층은 입국장입니다. 이곳은 1층 입국장입니다. 이 앞에서 입국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죠. 입국수속장입니다. 여기는 1층에 있는 입국수속장입니다. 입국수속장입니다. 여행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옷 국제공항 2층에 있는 입국수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equus으로도 뼈라니 잘 불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체크인하는 데. 딴샨약공항. 체크인하는 데입니다. 오메오메 사람들이 겁난걸. 자 출국수속을 마치고 나와서 먼저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개념품을 탈고 있네 여기. 베트남. 베트남 모자. 11번. 베트남 모자. 덴샨약공항. 덴샨약공항. 베트남 모자입니다. 인형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덴샨약공항. 덴샨약공항. 베드가. 덴고. 덴샨약공항. 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